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새는 타치과에서 한 임플란트가 불편해서 그 부분을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참 임플란트 수술을 함에 있어서 하악이든 아래턱이든 위턱이든 제일 끝 치아, 제일 끝에 있는 치아를 수술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입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벌어지면 제일 끝 치아에 해당하는 이 부위는 공간 자체가 이 앞 부위에 비해서 굉장히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도 입이 크게 벌어지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크게 안 벌어지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도 굉장히 어렵고요. 하고 나서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철물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 하고 나서도 가장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게 실은 상악 제2대구치, 그리고 하악 제2대구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턱이든 위턱이든 제일 끝에 치아, 끝쪽 어금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다른 병원에서 한 보철물이 빠져버려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을 찾으신 분이십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했던 임플란트 보철물이 빠져버렸어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은 부산에서 하셨는데 이제 따님이나 가족분들이 이제 따님이 이제 애 태어나서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따님분이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분도 다른 치과에서 고생을 하시던 걸 저희 병원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님분들은 특히 병원이 마음이 들거나 뭔가 치료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가장 인생에서 친한 엄마를 갖다가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이 비용이 얼마 들어도 이 병원에서 다시 했던 것들 잘못된 것들 다 수정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소개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기존에 다니고 있던 병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병원을 갖다가 정리를 하시고 저희 병원에 믿고 이제 맡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anyway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보철물이 빠진 걸 보니까 역시나 하악 제2대구치 여기에 보철물이 빠진 거예요. 여기 보철물이 여기 보철물이 빠졌는데 자 보철물을 갖다가 빠진 곳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제 뼈만 나오죠. 뼈만 그래서 아래쪽 임플란트가 이제 뼛속에 잘 박혀 있어서 이게 뭐 이 상태만 보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거나 재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항상 임플란트의 뿌리 쪽 픽스처가 식립되는 수술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심는 거를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위치와 정확하게 심지 않으면 위에 보철물을 해놓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항상 치아에 이런 장추 이렇게 이렇게 어금니가 있으면 이것도 여기 뒤쪽에 평행하게 이렇게 심고 보철물을 이렇게 했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물을 씹을 때 이 교합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힘을 받는 거니까 스트레스 분산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음식물을 끼임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머리 부분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보면 또 기성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조금 올라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 위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짧은 거랑 이 긴 어버트먼트가 올라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잘 안 빠질까요? 당연히 긴 게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임플란트를 적합히 깊이 식립을 해주고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공간을 이걸 갖다가 마련을 해줘야 임플란트 보철물이 편안하고 음식물이 안 낀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추천하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임플란트 픽스처가 좀 아깝지만 비용을 들여서 한 게 아깝지만 제대로 치축과 평행하게 하는 임플란트를 하고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픽스처를 제거를 하고 재수술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임플란트도 항상 하고 나서 음식물이 껴서 불편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또 여기다가 보철물을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한들 음식물이 또 끼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갖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제거를 할 때는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직도 임플란트 제거가 쉬운 테크닉은 아닌데 요새는 키트들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종류만 잘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면 대중적인 임플란트, 인기 있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셨다고 하시면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키트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키트로 일단은 역회전을 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해주면 이런 식으로 주변의 뼈를 거의 손실시키지 않고 잘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잘 빠져나오면 주변의 뼈가 만약에 소실이 이제 이게 만약에 실패했다고 하면 이 주변의 뼈를 최대한 적게 트레핀바를 이용해서 따내면 임플란트 제거는 아무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치아의 장축이랑 여기 임플란트의 장축, 아까 임플란트 이렇게 누워있었죠. 그거를 이렇게 축을 갖다 개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해주고 난 다음에 2차 수술을 해서 나중에 3개월 뒤에 여기를 연결을 하고 본을 떠준 거죠. 고정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철물을 해줬어요. 보철물 근데 보철물의 타입이 조금 특이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타입은 SCRP라는 타입의 보철물을 선호를 해요. 그 안쪽에 임플란트가 있으면 이 임플란트랑 이 안쪽에 이게 연결이 되는 그 맞춤형 지대체를 갖다가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본을 떠가지고 이 위쪽을 갖다가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이렇게 해주는 걸 갖다가 가장 선호를 하는데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잇몸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치아 자체가 이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할 때는 이 안쪽에 있는 지대주랑 이 바깥쪽 크라운을 갖다가 하나의 통으로 캐스팅을 해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자꾸 크라운이 빠질 일은 없겠죠. 크라운이 빠질 일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게 한 개짜리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사가 풀려가지고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이제 흔들리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싱글 임플란트 하나짜리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는 이제 환자분이 불편감이 과거에 크라운이 빠져서 이게 짧아가지고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UCLA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그걸로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근데 UCLA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단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속으로 해야 돼요. 금속. 그래서 금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심미적으로는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갖다가 금으로 하면 좋겠지만 금값이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할 수는 없고 대부분 이제 메탈 소재로 캐스팅을 해서 좀 하는 거고 이제 UCLA 어버트먼트로 했을 때는 중요한 게 여기에 음식물이 또 안 끼게 해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음식물이 어쨌든 안 끼게끔 금속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임플란트 보면은 이제 기울어져서 이 뒤쪽에 나사 구멍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는 치아의 센터에 이렇게 나사 구멍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분산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어머님도 임플란트 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물이 끼는 건 이제 해결이 됐다. 이제 너무 편안하다라고 이제 해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부위 치아들도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는 항상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비용이 들더라도 좀 원칙적인 치료를 해서 음식물이 끼는 게 단순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줘야 치주염도 막을 수 있고 임플란트 주의염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앞으로 더 다양한 케이스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